이 속까지 맛있는 것들이 잘 배기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는 미트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하니? 그리고 진짜 고마워 항상 형 옆에 있어줘요. 이제 마지막으로 형이 보러 못 가더라도 그래도 힘내고 저 짜증내는 거 아니야? 빨리 찍어야 돼요. 그게 맛있어.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귀환이도 묻어나는 섹시 있어요. 성민이 엉덩이가 섹시해요. 당연히 몸이 섹시해서 의적인 말라지만 섹시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 가장 섹시, 섹시킹이 될 수 있을지. 먼저 멸치부터 개인 섹시 댄스 들어갑니다. 개인 섹시 댄스. 섹시해요. 진짜 섹시. 신도는 좋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뛰어내 뛰어내 뛰어내. 뛰어내 뛰어내 뛰어내. 뛰어내 뛰어내. 뛰어내 뛰어내 뛰어내. 반칙. 반칙이 반칙이 반칙이. 자 가만히 봐. 반칙이 나와. 영이 형 출연해봐. 내가 봤는데 웬만한 편 들어도 될 수 있을지. 신도 씨. 너무 잘했어. 춤 춘 거에요. 섹시 댄스 춘 거에요. 섹시 댄스 춘 거에요. 아 아 아 아 멤버들 진짜 싫다 뭐 언제 좋아 멤버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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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아 6 아 아 eight 3 으 꼭 아 아 에 아 아 5 야 신발 돼서 우아 아 뭐 지금 몸을 날려서 자 표 아 으 축적인데 같이 좀 가요 으 그 감정을 해달라고 기다리시잖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2,3,4 휴즈 멤버 중에서 이 사람보다는 예능감 좋다 얘는 밑에 깔고 갈 수 있는 밑에 깔고 간다 그런 느낌? 진짜 미안한데 동혜 형 동혜 형 야 깔고 가는 게 내가 받쳐주고 가는 거지 아니 근데 동혜 형은 얘는 안 해도 되잖아 워낙 잘생겨서 나머지는 얘는 해야 돼? 어? 나머지는 필히 해야 돼 그 누가? 형 형은 진짜 신의 한수야 예능감 있는 게 여우고 예능 스타일 재밌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첫 은혁이 형 형 빼 형 빼 말 깔게 은혁아 난 너의 간신 앞잡이 의리 없는 그런 모습이 좋아 앞으로도 쭉 그런 모습 유지하길 바래 말에 가시가 있잖아 어쨌든 간신이라는 거 아니야 아직 연애는 있어도 안 했다고 하겠죠 저희도 그랬거든요 선배님들처럼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비결 저희 베스티에게도 살짝 알려주세요 재계약을 현명하게 넘기면 고맙습니다 명시황의 뜨거운 겁을 안 내요 저 원래 겁 같은 것도 없어요 저도 사과가 쭉 열어봐 가끊하게 숙땡이요? 가끊하게 숙땡이요? 거부를 안내 거부를 안내 겁을 안내 겁을 안내는 거가 저게? 겁은 이런 것 같은데 겁을 안내는 거야 겁을 안내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얘 생년월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먹으면 인정 먹으면 인정 먹으면 인정 먹으면 이제 형, 형 안 도와줄게 뭘? 뭘 도와줬어 영화같이 물어보지 말고 영어 절대 너, 나도 너 안 도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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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메인보컬 지금 몸치로 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몸치는 이미 충분히 뭐야? 우와! 이게 왜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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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1학건데? 이거 다 쓰라고, 나 이거 이거 뭐지? 이게 왜 들어있는거지? 이거 왜 보내주신 걸까? 아, 편지 내! 안녕하세요, 성민씨 이거 이거 아니, 근데 나한테 이런거 왜? 인체 공부하려고 샀던 글 잡지가 이렇게 쓰이네요 여전히 저보다 더 알차게 쓰실 거라 믿고요 추운 밤 뜨겁게 시게 보냈어요 방송하시면 언제 대놓고 즐길 수 있겠냐며 아, 선물 컨셉은 따뜻한 옥탄빵입니다 선물 컨셉은 따뜻한 옥탄빵 재미도 없고 잘 맞아 잘 맞아 야, 씨 뭐야? 야, 씨 뭐야? 야! 진짜 소름 아, 진짜 안하네 야, 진짜 소름 야, 어떻게 안 맞아? 어떻게 안 맞지? 나 갈게 그냥 여기 너무 이상해 야, 말이 안 돼 이거는 야, 안 맞게 하려고 계산하는 것도 힘들어 이게 어떻게 안 맞지? 아니, 진짜 누가 한 명이 더 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야, 이거 너랑 나랑 둘 새가면서 했는데 야 조형이 어디서 났어? 저기 있었는데? 어디에? 좀 있대요, 로봇 2 아니, 망치지마 아니, 진짜로 저기 있어서 꺼낸 거야 아니, 거짓말 우리 집에 이거 없어 아니, 거짓말 우리 집에 이거 없어 아니, 거짓말 우리 집에 이거 없어 아니, 저기 있었다고 아, 하지마 아, 진짜로 야, 얘 어디서 났어? 아, 저기 있었다고 저기 왜 있냐고 이게 너네 집이잖아 안 났었어, 나는 너 혼자 없어 난 몰라 난 아까 그 떡볶이, 뭐냐 먹으면서 보다가 나 고슴이나 해야겠다, 그래서 한 거지 아니, 진짜로 네가 사온 거 아니야? 아니, 난 왜 사 이거를 정말, 난 정말이야 지금 아니, 나는, 난 사올 리가 없지 내가 이걸 왜 사와 이거 어디서 났어? 네가 샀겠지 난 샀다니까 나 우리 집에 없어 뭐 할 거야? 너뿐 해야지 아니, 무슨 말이야 야, 어휴 아, 뭐지? 아니, 이거 왜 그런 거지? 이건 누가 좋은 거고 이거 왜 안 맞지? 아니, 서울이랑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나 목포 내려갈게 서울 너무 무서워 아... 아... 걸렸습니다 걸렸어, 중복했어요 중복했어요, 중복했어요 어, 걸렸어 제가 두 개 했잖아 중복 없이 하는 거야 다 딱 밤 아, 형 이거 형이 때려라 못 때리겠다 나 진짜 세게 때릴 거예요 아, 진짜 무서워요 이거 진짜 무서... 진짜 리얼리... 근데 아프진 않아요 예성이 형 예성이 형 목만 들고 내가... 내가 마실게 형 아, 무서워 빨리 때려주세요 어, 근데 뼈가 너무 얇다고 어떻게 해?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마실게 아, 형 그냥 내가 마실게 아, 형 그냥 내가 마실게 그냥 내가 마실게 최애야, 최애 최애야, 최애 아... 야, 이번에 맞고 예성이 형 기절해 기절, 기절해 네 벌러동 쓰러져 아, 그냥 한번 깨어내요 서로 사랑하니까 자, 간다 팔뚝 맞으면 바로 간다 괜찮겠어? 뒤에 의자 있어, 조심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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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이특씨 어, 어떻게 우리 예성을 살려야 돼? 어, 예수아 예수아 야, 예수아 야, 예수아 야, 예수아 예수아 오늘은 눈빵을 할게요 방송인 여러분 눈빵할게요 홍주에요 이거 뭐죠? 장진우씨에요?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어 저희가 다시 움직이 다시 움직이 다시 움직이 자 지금 몇 명 들어왔지? 13,000명 저를 너무 오랜만에 하면서 반가워서 어우 효과 어우 효과 어우 최강 한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 담요 하나 덮고 그냥 좋은 기사 써주시고 사진 찍으셨던 슬기씨 고생 귀여워 귀여워 ㅋㅋㅋㅋㅋㅋ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어플리케이션 미니, 그리고 튜닝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기분 좋은 날 들으면서 소의 미라클 보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꿈꾸세요. 저희끼리 푹 잡기고 이렇게 하려고요. 얼굴까지 쳤나봐요. 와 진짜 이렇게 거위도 있고 다방 야 너가 왜 일본을 왜 이렇게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봄에 좋은 거 움직이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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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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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에이 아이 아이 아니 그 아니지 군묶이 좋고 좋고 깰말라 아 아 이거 아니지 군묶이 좋고 좋고 깰말라 네 준비는 됐어 됐어 봄에 좋은 거 군묶이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바이오바이오 바이오바이오 아사사 이쁜 내 사랑 보고싶어